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게이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가 닌텐도에 올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언제 출시가 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시일이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펙 레전드의 게임 디렉터, 자드 그레니어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2021년 3월 10일, 에이펙스 레전드가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가 됩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를 가장 작은 화면으로 이식하는 것은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닉 버튼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스위치 이식을 위해 몇 가지 현명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에이펙스 레전드 플레이를 스위치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 최신 시즌 컨텐츠, 동등한급의 기능으로 스위치에 출시될 것입니다. 또한 스위치 플레이어는 시즌 8 시작 후 몇 주 후에 출시가 되어서 시즌 8 배틀 패스에 대해 레벨 30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시 후 처음 2주 동안은 스위치에서 플레이하시면 XP를 2배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서 스위치 플레이어 여러분들을 아레나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소식과 최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레전드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보시듯 아마존에서 에이펙스 레전드 닌텐도 전용 무선 컨트롤러의 판매를 오늘부터 선주문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문받고 2월 20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우선은 시즌 8이 시작할 때 출시를 못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레벨 30을 준다고 하고 2주 동안은 XP도 2배를 준다고 하니 먼저 시작한 유저들을 따라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소니는 PS5를 출시 후 450만대 이상을 판매했지만 PS5의 전략적 가격이 제조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손해를 보며 팔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소니 분기별 투자자 보고서에 따르면 PS5의 판매로 발생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게임 앤 네트워크 서비스 세그먼트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량 증가 PS 플러스 네트워크 서비스 판매량 증가 PS4 하드웨어에서 높아진 이윤 그리고 늘어난 PS5의 판매량 하지만 출시에 관련된 비용 손실 그리고 PS5의 제조 가격보다 낮은 전략적 가격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는 지난 12월에 PS5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요에 직면했으며 이전 제품보다 더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고 회사의 최고 재무책임자는 11월에 투자자들에게 콘솔 부족 현상이 4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2020년 2월에 PS5의 제조 비용이 450달러로 상승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고 10월 인터뷰에서 분석가 마이클 패처는 PS5는 디스크 버전을 팔면서도 손해지만 그보다 더 싼 디지털 버전에서는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해도 소니의 이익은 그 전보다 증가했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PS5 콘솔을 팔면서는 손해를 보지만 게임이나 서비스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PS5의 가격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싸게 팔고 있다는 거네요. 다음 콜옵듀티 배급사인 액티비전을 상대로 흥미로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작가이자 사진작가인 클레이톤 하우젠으로 그는 주로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종말 이후 군사 이야기에 관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이 하우젠에 따르면 자신이 11월의 르네상스 작품을 만들면서 케이드 야누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하우젠은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 스튜디오에 발표할 수 있도록 케이드 야누스를 묘사할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델이었던 알렉스 젠드라를 찾아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우젠이 액티비전이 2019년에 콜옵듀티 모던워페어 새로운 캐릭터 마라를 게임에 추가하면서 이 마라 캐릭터를 자신이 만든 캐릭터 케이드 야누스를 고의로 베끼었다고 말합니다. 하우젠의 말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라 캐릭터를 자신의 캐릭터 케이드 야누스를 베끼기 위해 같은 모델인 알렉스 젠드라를 고용하여 사진 촬영과 스캔을 재현했고 그러면서 메이크업 전문가에게 케이트 야누스의 화장을 똑같이 하길 주문했고 똑같은 가짜 머리도 붙이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자가 콜옵듀티 모던워페어 촬영 중에 스튜디오 벽에 자신의 케이드 야누스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촬영했다고 하며 액티비전에서 모델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계획된 베끼물 숨기기 위해 비공개 계약에 서명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우젠 캐릭터 케이드 야누스와 마라 캐릭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콜옵의 마라가 케이드 야누스를 벽 낀 캐릭터로 보이시나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소식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 소식이라 다루지 않으려고 했더니 내용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 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더 재미난 소식을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체커체커체커기였습니다.